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님 판단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 고문사 특견법 위반과 대표이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128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서 그리고 원고는 주주고 피고는 제주일보사입니다.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는데 폐소했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서 결국 주주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제주일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 8월 21일경에 특견법 횡령 그러니까 제주일보에 돈을 횡령했다. 이걸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2014년 12월 24일 확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 말경에 형기가 종료되죠. 종료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경에 형기가 됐는데 피고는 2016년 12월 6일 당시에 해산 간주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해산이 됐어요. 해산이 되면서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해산 간주 등기 당시에 대표이사는 A가 그대로 있었고 사내회사 B, C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이 완료되어서 나왔죠. 나온 상태에서 2017년 4월 3일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다시 A로 선임을 하고 B와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서 2017년 4월 10일 날 회사 개속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이 간주된다는 것에 다시 살린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7년 4월 3일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무효확인으로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A와 B 원래 해산 간주 등기 돼 있었던 B, C가 있었죠. 그 중에 A와 B만 출석해가지고 2019년 10월 31일 날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는 결의를 하는 것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결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다시 한번 이 사건 속으로 제기한 거죠. 두 번째. 원심은 A에게 소집 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A에게 없긴 했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 A라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 간주도 되고 사실상 그 등기상의 임기는 이미 끝났었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선입이 되기 전까지는 퇴임 이사는 계속 직무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퇴임할 때 이 사람이 특겨법 유죄 판결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뭐냐면 어떤 회사의 횡령으로 해서 특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회사의 등기, 이사나 이런 걸로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 하려면 법무부장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사가 퇴임한 이후에도 새로 선입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A의 대표이사 임기가 완료됐다. 이미 완료됐고 A는 특견법 유죄 판결로 피고 회사의 취업 제한 대상자이므로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도 없다. 즉 퇴임 이사가 새로운 이사 선입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특견법 유죄 판결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면 그때는 퇴임 후임이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 이사의 결의는 2사 3인 중 A, B만 출석했는데 A가 자격이 없어 무효고 따라서 B 혼자 출석한 거고 따라서 이거는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도 다 법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주총회도 다 무효다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소집 절차의 하자만을 받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무효라고 판단한 거죠. 그걸 꼭 파기한 겁니다. 이 특견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 후임제가 없어도 취업 제한 대상자는 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대주주가 횡령 또는 배임을 해서 특견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사의 이사나 대표자들 활동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취업 제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관련 분쟁에서 이 이슈가 된 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형사고서나 이런 것들이 개설을 해서 특견법 위반, 배임, 횡령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를 몇 년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대주주제를 하더라도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의 권한을 뺏을 수는 없거든요. 대주주가. 대주주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람을 대표이사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관련 분쟁에서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의 이런 횡령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가 아마 실질적인 위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판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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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